저만 안 보이는 누군가가 이 방에 있다라는 거네 이거지? 반대쪽인데? 미래의측 상담소 보임 진행을 맡은 박진우입니다 저 지금 왜 어디 계속 보시는 거예요? 아니 왜냐면 제가 무당은 귀신이 보입니까? 24시간 보이지는 않아요 보일 때도 있는데 그게 늘 항상 보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보인다라고 할 수 있지만 늘 보인다고는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? 안 느껴지세요? 그러니까 약간 기운이... 저 지금 소름이 났어 왜 그러지? 귀신이라고 다 해코지 하지 않아 도와주시는 분도 있거든 조금 무섭다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번씩 느끼죠 그런 것도 있어요? 보고 느끼죠 때로는 운전하면서도 언뜻어뜻 고속도로에서 뭔가 그냥 어떤 형체 근데 무속인의 눈에 귀신이 보인다는 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사람처럼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계속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순간 찰나 어떤 사진 찰칵 찰칵 하듯이 그런 식으로 순간 언뜻 언뜻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보일 때는 처음에는 놀랬지만 이제는 뭐 그런가 보다 아 여기 있나 보다 아 여기 스튜디오에 지방령이 계시구나 막 그런 거 예선의 사람 말고 노루도 본 적이 있어 그런 짐승들의 형상 죽은 그런 것도 느껴져요 짧은 순간의 찰나이 음 그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하면 반응이 안 믿죠 믿습니까? 안 믿죠 자기 눈을 확인한 게 아니니까 보통은 그냥 안 믿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속인들끼리는 붙어놓으면 금방 찐내져요 이게 같은 주제가 있고 아 맞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었어 라는 이게 통하잖아 그래서 대화가 잘 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그런 거 어떠시죠? 그거 왜고 진짜 보여? 뭐 이렇게 하니까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왔을 때는 소설 쓴다 안 하게 되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 뭐가 보인다 보인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상담할 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신병님께서 보시고 이렇게 일러주시는 것도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내 입으로는 이게 뭐 보인다 누가 따라왔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럼 지금 세 분만 보이고 저만 안 보이는 그러면 누군가가 이 방에 있다라는 거네요 어떻게 반대쪽인데 일반인이 자꾸 이상한 게 보이고 그래서 점집에 갔다가 신내림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됩니까? 눈에 뭐가 보인다고 해서 다 신내림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신내림이라는 거 왜냐면 제 2의 인생을 다른 인생에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그래서 눈에 귀신이 보인다고 무조건 신내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조금 뭔가 느껴진다고 신내받아서도 안 되고 살사 꿈에서 어떤 신명에 대한 꿈을 꿨다고 해서 그걸 그냥 한 번에 모든 걸 다 수용해서 신내받겠습니다 해도 안 돼요 어떤 허상일 수도 있잖아요 본인만의 착각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조금의 신기 있다고 하면 저 신받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근데 또 그런 분들을 잡아서 그래 너 신받아야 돼 하고 무조건 신내림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가면 정말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또 완전히 불릴 신명도 아닌데 섣불리 받아놔서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힘들어지고 안타까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분 얘기하는 거 아니죠?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 미안해요? 아 진짜 이 분을 예를 들어 한 건 정말 아니에요 아 미안한데 맞아요 그것도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? 저 같은 경우는 신을 받은 지 한 7년 됐거든요 근데 처음 신내림을 잘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선생님을 잘못 받다 보니까 신국도 좀 잘못됐고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한 1년 좀 안 되게 돼서 끊겼어요 그래서 신부모가 없이 애동으로 혼자 가는 길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되게 고달프게 몇 년을 가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이분이랑 신연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함께하는 신의 가족이 됐죠 여기 부살림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얘기한 것도 맞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저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화해하세요 아 네 네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요즘은 다음부터 왕만 해보내анием 해보내면 인연 해야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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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